네, 강릉에 가는 토대로 왔습니다. 강릉은 대한민국 동해안 쪽에 있고요. 매년 1월 1일 날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강릉을 많이 찾아요. 한국 정부에서 이번에 다 막아놨습니다. 사람들 못 오게. 해수욕장 같은 데를 다 이렇게 통제를 해놨어요. 그게 얼마나 막아놨는지 한번 궁금해서 구경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포대 도착했는데요. 여기 다 막아놨죠. 여기 못들어가도록. 여기 못들어가도록 달라놨습니다. 1월 13일까지 여기도 못 보이게 해놨네. 아니 맨날 코로나 때문에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국에서. 어디서... 아하하 짜증나 짓겠네. 맞은래요? 여기 서비스 많이 나옵니다 여기. 안쪽에 떡을 못 사서. 더 많이 쓰혔네. 마산 내가 내 장아ker. 마산 내 장아ker... 안쪽으로 메일이 흔찬...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잖아. 아니 강릉씨가 시장에 오지 말라 그랬어 우리 잘못이 아냐 이거 우리 잘못이냐 이거 강릉씨장이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것도 지금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다 무례로 여기 이렇게 막 통제해놔가지고 여기 오션뷰 방 빌려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일출 저거 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 아 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잡으러 다니는가 보다 지금 통제를 해놔가지고 새끼 혼자 일출 보겠네 이거 뭐 사진을 찍으려고 찍혀지가 안 돼 나무 때문에 사물에 담기지가 않아 사물에 담기지가 않아 저희는 그.. 저희는 그.. 족밥 유튜버 KBS 족밥이야 우리가 더 세 구독자 몇 명인데? 어제 다섯 명 올랐어 게드 아 어제 페이스북은 한 40명 올랐나? 50명 올랐나 그러고 수익 얼마냐 우리? 그거 다 봐볼까 한번? 쟤 얼마인지? 아침에 봤을 땐 좀 더 올라가 있던데 색이 좋나? 수익 그 수익 하나에 1위를 비하네 야 최고 수익이야 여태까지 나온 거 없으면서 큰일 났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기도 갑자기 막았습니다 어디냐면 이거 함정 함정 되게 멋있게 해놨는데 정정증까지 걸어가게 돼 뭐 걸어가 손 Prince 아 맞네? 어 아니 씨발 괜히 내렸네 그러면 그지 그냥 저 갖다 쭉 갔었어야 했는데 여기도 내가 봤을 때 오늘 아예 안 난 게 아니고 3시까지밖에 안 한 것 같아 원래 여기서 어디서 보는 건데 원래?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니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지금 정동진의 일출을 보러 왔는데 사람이 진짜 없네요 보통 이 지금 거리 저희가 있는 거리에 사람이 엄청 꽉 차있어가지고 들어오는데 뭐 1시간 걸린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은 다 닫았기 때문이죠 여기 호텔도 원래 같았으면 여기 차 꽉 차고 그래야 되는데 차도 없네 호텔에 해돋이는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맛있는 건 못 먹겠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식점이 다 닫아가지고 지금 해물탕 사와서 여기서 먹고 내일 아침에 해돋이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동진에 사람이 거의 없고 모텔도 지금 한 20%밖에 안 차이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보니까 다 어둡고 지금 의식점수금 포장만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코로나 특집이니까 오늘은 이해해 주시고 세주랑 해물탕 사왔거든요 이거 먹겠습니다 존나 차갑네 이거 존나 차갑네 존나 차갑네 aun 귀찮게 봐야 돼요 아